뭐 하는 거야, 지금? 이게 뭐야? 야경! 야경아! 야경아! 일어나! 빨리 빨리! 진짜 할 데가 아니야! 빨리 일어나봐! 빨리 빨리 일어나! 아 뭐야! 아 어떡해! 인터뷰 늦었어! 아니 안 늦었어! 지금 저녁 아니야! 새벽 5시 반이야! 새벽? 새벽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, 지금? 내 화장실 가느라 깼다가 잠깐 스네스 들어가 봤거든? 어제 이정훈 앵커가 내 영화 보러 갔었대! 그것도 혼자서 심해 영화로! 어? 봐봐! 앵커님이랑 같은 영화관에서 영화 본 사람이 올린 거야?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앵커님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다더라 얘 감정이 북받쳤는지 영화 끝나고도 한참을 자리에서 못 일어났대 진짜 미친 놈인가? 아무래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줘야겠지?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진행되지?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밤에 갑자기 내 영화를 혼자 왜 보러 갔겠어? 잠이 너무 안 와서 당연히 나 때문이지! 내가 보고 싶어서 왜 이슈 문제를 못 맞추지? 답이 딱 나오는데? 언니 말이 다 맞는 거 같아 너 연애하기 글렀다 언니 말이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그래 그래 내가 연락을 해줘야겠어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응? 잘자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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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